경남 서북권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까지 진주에서 펼쳐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7개 나라 27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실력을 겨룹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도 경기장에서 개막식 준비와 장비 점검이 한창입니다. 경남 서북권에서 열리는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3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까지 진주에서 열립니다. 37개 나라 2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대회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훈련장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돕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어 바벨을 잡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국내 선수들한테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좋은 기록을 출입함으로써 내년 올림픽을 가기 위한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도 화려합니다. 역도 여제 장미란 은퇴 이후 여자 최중량급을 평정한 중국 리원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손영이와 박해정이 최강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모든 시합이 다 중요한 시합이라서 이번 시합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시차 적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메달도 욕심나지만 구상 없이 개인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매일 경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최소 두 체급 이상에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열 하루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주민도 모른 채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K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50년 전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땅으로 기존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내려다 보이는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공사 현장입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국방부가 입장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이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땅으로 원래 있던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만 제곱미터가 넘는 벌목 규모로 볼 때 사격장 확장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더 확장될지 아니면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총알 품은 아파트라는 한탄도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공사 현장에서 2km 안쪽에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학교도 2곳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대형마트, 공장 등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정보는 주민에게 제공돼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레저단지 소식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최근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도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창원시는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또다시 파장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친수시설 등 관광단지 개발이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의 초기 청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골프장과 관련 시설만 지어진 채 나머지 공사는 중단됐고, 이 때문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최근 청문 절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와 영업등록 취소도 추진합니다. 청문에서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 취소에 동의했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와 영업등록 취소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결론할 전망. 그렇게 되면 웅동지구 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래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사업자도 법무법인을 지정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경제청은 이달 안에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이 4년 만에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전 마산항 산부드로 입항한 영국 선사 헤리티지 어드벤처로호는 8천톤급 소형 탐험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마산 어시장과 합천 해인사 등을 둘러봤습니다. 산천군과 함양군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고 각각 선언했습니다. 함양군은 어제 지역민 대표와 향후회 등 100여 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민간유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 이승화 산천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전남 구례군까지 영호남 3개군이 노선을 각각 추진해 실제 사업을 위한 절차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찰서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 송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명품 가방과 기금속 등을 판다고 속여 160여 명으로부터 판매대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계좌와 연락처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남의 초등학교 고학년 1,090명을 조사한 결과 88%가 하루 한 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85%와 92%가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래 희망직업은 유튜버가 18%로 가장 많이 나왔고 운동선수가 16%, 아직 없음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형림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오는 6일 통영 전형림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형림과 미술관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전형림 미술관의 역사와 고 전형림 화백의 예술 세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또 이튿날인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형림 미술제에서는 전형림 미술상 시상식 등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